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 IF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10회전 경기 야왕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고나 일본 야마키짐 소속 48kg 980g IFBA 주니어 플라이급 6위 쯔라미 홈코너 스프리스 체육관 소속 48kg 700g IF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김주희 부심 국제심판 최충구 부심 국제심판 김재훈 이완 경기의 출신원 국제심판 이동호 심판위원입니다. 이완 경기의 출신원 국제심판 김주희 김주희 학생들! 국주 파이팅! 국주 파이팅! 국주 파이팅! 응! 국주 파이팅!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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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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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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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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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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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